용접기능사 필기 용접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빠른 합격을 위한 교재를 소개합니다. 2020 잉크 용접기능사 필기 단기 완성입니다. 이 책은 특수 용접기능사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핵심이론과 핵심예제로 학습보다는 낮추고 학습효율은 높인 단기 완성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 두께는 이 정도고요. 표지를 볼게요. 2020년 최신 개정판입니다. 2019년 최근 기출문제와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를 수록했어요. 책을 펼쳐보면 가이드 부분에는 시험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정현황, 출제기준 등이 나와있고 CBT 응시요령이 있습니다. 또 최근 기출문제 출제 경향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의 목차입니다. 먼저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키예요. 빨간키는 최다 빈출 키워드만 모아놓은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론 내용과 예제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출제기준이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론을 정리했어요. 이론 설명 뒤 바로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를 풀며 바로바로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편은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의 기출복원 문제입니다. 2019년 기출복원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어요. 문제를 풀며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상세한 해설을 보며 중요 개념을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론과 기출문제, 그리고 빨간키까지 단기 완성을 위한 최적의 구성입니다. 용접기능사 합격, 스텔디와 함께하세요! 마지막으로, 몇 개의 구성입니다. 분원시장, 11.